네, 스탑! 네, 스탑! 최영래 뉴스 정면승부! 상임위원 배분을 끝낸 새누리당은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8월 9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핵심 인사들의 당권 도전 여부와 탈당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따라서 개파 갈등이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 2부에서는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기재위에서 다뤄질 쟁점 현안과 당내 문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여야 정당들의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서히 당권 경쟁 달아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현안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누리당 소식 알아보죠. 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전당대회 8월 9일로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8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이 기간이 휴가철 그리고 리우올림픽하고 겹친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리우올림픽이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딱 그 중간에 있는데. 그러네요. 국민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8월 초 휴가 그리고 올림픽에 쏠릴 텐데 과연 굳이 이 기간에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였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8월 30일이나 아니면 7월 말쯤으로 당겨서 하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 비대위에서는 8월 9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8월 9일이라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면 좋은 날은 아니거든요. 보통 일요일이나 주말에 많이 하는데 장소가 잠실 체육관인데 그 전 일요일인 7일에는 이미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9일로 화요일로 잡았다 그러고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좀 낫겠다. 비대위 체제로 오래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거고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도부 빨리 뽑아서 그래서 정기국회 대책을 원내대표단과 같이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판단들이 아마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년 전에 김무성 당대표가 7월에 선출될 때 그때는 이 표 순서에 따라서 최고위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뭔가요? 그동안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지도체제는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같이 집단지도체제였습니다. 동시에 선거를 같이 했죠. 그중에 1등이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게 됐고요. 말도 대표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대표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원 개정을 하면서 대표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을 대표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이지만 선거를 각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대로 뽑고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환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요. 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들 모든 인명권을 대표가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고위원에서 이렇게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관심은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오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침박계에서 이주영, 이정년 의원들이 출마 선언 의사를 밝혔는데 과연 가장 관심은 최경환 의원이 도전을 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대표 선출 방식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보니까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굳힌다면 침박계에서는 최경환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비박계 물론 비박계가 단일한 개판은 아니지만 정병국 의원이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아직은 다른 의원들이 도전할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비박계에서는 또 자연히 교통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침박 대 비박계의 1대1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다. 이거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는 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격돌해서 비박계가 당선됐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선거가 세뇌대당 마찬가지로 대표 따로 뽑고요. 여기는 대표위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최고위원 과거의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일성 집단 취재 방식인데 이렇게 보면 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출마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확실히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의사를 밝혔고 추미애 의원이 며칠 전에 또 의사를 밝혔죠. 추미애 의원 경우에는 친노 주류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별 변수가 없으면 추미애 의원이 친노 주류 지정에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여기도 관심은 김부겸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아직은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달 말쯤에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출마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비노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부겸 의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교통전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1대1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야 모두 1대1의 개파 싸움으로 지금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단 송영길 의원의 경우는 단일화 상관없이 이미 총선 때 대표 출마하겠다라고 공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혹시 나올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개헌 문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어제는 개헌이래 개헌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꺼냈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개헌 문제를 꺼냈더군요. 그럼 이 백가쟁명식으로 개헌 문제가 떠오르는 상황인데 각 정치 주체들의 입장은 좀 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개헌이 아무래도 힘을 받으려면 현재 권력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또 차기 유력 주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청와대는 지금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블랙골처럼 국정 현안들을 빨아들인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반대 이유고요. 유력 주자들 보면 새누리당을 먼저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전 대표 모두 개헌 논에는 찬성하는 그런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로를 꺼내기도 했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야당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 때 4년 중임제 그리고 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선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경우에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선거 결선제 이야기를 받았었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4년 중임제 찬성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친박이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은 아니지만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이헌 집정부 재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권력 분점형을 개편을 의견을 냈었고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내각제든 이헌 집정부든 권력 분점하는 형태로 개헌을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유력 주자들은 지금 읽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 최근에는 침묵하고 있거나 과거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단독 집권이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권력 분점형 개헌을 선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탄력받을 수 있겠느냐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차기 유력 주자들도 지금 단계에서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를 차기 유력 주자가 강조하게 되면 아니 권력력이다 이런 비난 또 받을 거고 그렇다고 권력 분접량 개헌을 주장하면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눈초리를 받을 거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3당 체제 하에서 이번 정기국회까지를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 과제가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실현이 된다라면 권력 분접량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년 대선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포장 031-497-0561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